네, 피플인사이드입니다. 오늘부터는 여수시장 후보를 초청해 정책과 비전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권호봉 후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여수시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여수가 2012년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후에 비약정의 발전을 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많은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감소한다거나 물가가 많이 높아져 있고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 도시 난개발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잘 극복하면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만들 수 있지만 잘 못하면 도시의 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도시의 지도자를 잘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35년간의 기획재정부 예상국장, 전라남도 경제부지사, 광양만권 경제자유기업청장 등 35년간의 행정 경험을 활용하여 여수의 발전을 이루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시장에 출마하였습니다. 네, 여수시장 선거가 권세도 후보와 2파전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이 후보님만의 정책의 차별점이 있다면요? 저는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정책, 예산정책, 복지예산 편성 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정책, 복지정책을 다 경험했습니다. 여수의 경제문제, 복지문제, 교육과 문화예술문제 등을 균형있게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을 시민중심 333으로 정책 공약에 반영을 했습니다. 여수를 명실공이 3대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시민 1인당 소득 3만불 시대를 열고 인구 30만 회복에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제가 기획재정부의 예산국장, 재정정책국장을 지냈던 경험을 활용하여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모님께서 당선된다면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실 계획이신가요? 우선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하겠습니다. 또 경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상권을 포함한 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박람회장 사후 활용 문제도 적극 지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복지는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를 하겠습니다. 특히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 또 어르신 친화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교육은 우리의 아이들이 여수에서 교육받고 일자리도 찾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화관광은 관광과 시민들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여수의 인구 감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대응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인구 감소의 원인을 보면 사회적 전출이 10대에서 30대 사이에 진학이나 일자리를 찾아서 여수를 떠납니다. 작년부터는 자연적 감소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또 여수의 정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물가 안정이라든가 문화예술 체육 기반을 확충하고 교통 여건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언급하셨는데요. 여수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우선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분야는 산단에 우리 지역 인재가 많이 채용되도록 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구매도 확대해 나가도록 협조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또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관광 해설사라든지 학예사 또 문화 안내사 등 직종이나 또 관광을 통해서 서비스 분야의 취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늘어나는 복지 수요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고 여수의 마을기업 100개를 육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행정 인턴 채용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수 산단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여수 산단의 환경오염 문제가 있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여수 산단의 온실가스는 연간 약 4만 4,800만 톤 14년 통계입니다마는 서울보다 많고 또 1인당 에너지 사용량도 전국 1위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선은 정부의 온실가스 저감 대책이나 미세먼지 대책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와 여수의 새로운 온실가스 저감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 지역의 잉여 열을 주거지역이나 농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도 연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단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는 이런 정책도 추진하고 여수 산단 개발에 따른 대체 녹지도 차질 없이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네, 여수의 산단도 있지만 또 해양 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했는데요. 관광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떤 점을 보완하시고 발전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우선은 관광객 수 위주의 양적 정책에서 질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삶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관광객의 재방문률을 높이는 그런 관광 정책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관광 인프라를 더 확충하고 또 여수의 음식문화 서비스업 등의 서비스, 또 행정 서비스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관광객이 너무 많이 오다 보면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이 커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시민들의 가장 불편해하는 주말이나 휴일에 교통대책, 주차장이나 도로정책, 교통정책 추진하겠습니다. 주차장의 효율을 높이고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여수의 엑스포 여갑이라든지 돌산대교 입규 등 상습 정책 구원에 대한 교통대책도 마련하고 물가 문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소음과 음주 등 피해가 없도록 하고 여수의 관광 효과가 지역 간에 또 시민들 간에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균형 있는 관광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또 여수 시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복지 문제는 어떤 것이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계층별로 보면 여성들은 일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이나 야간에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이런 정책을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은 안전과 양육, 보육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와 여가활용 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의 경험이 일자리 창출로도 활용이 되고 노인회관이라든지 복지관 또 체육시설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장애인들의 맞춤형 복지지원 또 자립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공무원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셨는데요. 공무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나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공무원들의 가장 필요한 복지는 일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발전의 기회도 갖도록 해야겠습니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성취 동기를 갖도록 배려하고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하 간 동료 간에 합의를 함으로써 일이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해야겠습니다. 특히 인사정책 중요합니다. 능력 있고 성과 있는 직원들이 우대받는 인사정책 해야겠습니다. 여수시로 공무원이 새로 전입해서 교육 훈련을 받고 승진을 하고 전보 또 퇴직할 때까지 일생을 관리하는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해서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인사정책에 나가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수시장으로서 꼭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시장은 무엇보다도 청렴해야 합니다. 또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행정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시청 내에 소통 그리고 공정한 인사 의지를 가지고 또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경청해야 합니다.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 있어야 합니다. 인적 네트워크도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호봉 여수시장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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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